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4, 5, 6등급 학생들, 이 퀘스트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4, 5, 6등급 학생들, 학교를 2주 정도 다녔으니까 알 거예요. 아, 영어 여전히 어렵구나. 자, 근데 8개월의 시간이면요. 자, 이제 수능까지 8개월, 정말 긴 시간입니다. 8개월 동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따라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목표의 등급 점수 나올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요. 5등급에서, 이게 절평 영화다 보니까 5등급에서 일 나온 학생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절평이니까 가능합니다. 4에서 일 나온 학생들 많고요. 물론 6에서 일 나온 학생들이 솔직히 거의 없는 건 사실이에요. 아마 2등급 정도가 아마 맥시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못 올라간다는 건 아니고 확률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8개월 동안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잠을 줄이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잠을 줄여서 공부를 하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제가 이제 연구 결과 하나 봤는데요. 사람이 이제 7시간보다 적게 잠을 잤을 때 특히나 6시간 이하로 잠을 잤을 때 1시간이 줄어들 때마다 인지능력이 15에서 20%씩 감소를 한대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6시간보다 이제 내가 잠을 덜 잔 거예요. 5시간을 자고 4시간을 자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인지능력이 15%에서 20%씩 감소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시간에 공부를 해도 효율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잠은 6시간, 7시간 7시간을 자고 대학합니다. 6시간은 자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겁니다. 잠을 줄여서는 안 되는데 대신에 수업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이제 알 거라고 믿어요. 수업 시간이 온전히 집중하는 나의 시간이 되었다면 정말로 원하는 결과까지 점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학교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정말로 여러분들 실제 공부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8개월 남는 시간 동안에 수업 시간 내내 이제 학교 수업을 들었어요. 또는 학원 수업을 갔습니다. 또는 인강을 듣습니다. 특히나 학교 수업이 제일 중요한데요. 물론 N수생들 하면 이제 학원 수업이겠죠. 수업 시간에 우리 상식적으로 내가 한 번도 졸지 않고 집중한 학생과 수업 시간 동안에 이제 집중하지 못하고 만약에 잠자는 학생이 당연히 8개월 후에 점수가 같을 수가 없는 건 누구나 합니다.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거예요. 학교에서 일주일에 영어가 5시간 있다 쳐볼게요. 이 5시간 동안에 내가 정말로 집중을 했다. 이것만으로도요. 여러분들 성적 반드시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4, 5, 6등급 학생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실 거라고 믿어요. 집중이 안 됩니다. 잠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째 어렵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이제 예시로 학교에서 EBS로 이제 내신이 반영된 학교라고 한번 해볼게요. 책이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자기가 어려우니까 자 또 모르겠으니까 집중이 안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일단 이거 해결하는 방법을 꼭 말씀드릴게요. 자 이 팁이 여러분들 집중력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성적이 올라가는 방식이 될 겁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제가 너무 어려워서 몰라서 솔직히 집중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예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예습의 의미가 뭐냐면 다 해석을 해갖고 오라는 거 아닙니다. 4, 5, 6등급 정도의 학생이면요. 미리 예습을 한다는 개념이 해석을 해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이것만으로도 집중력이 완전히 달라져요. 수업 전에요. 자 학교에서 진도 나갈 때 또는 N생이라고 하면 학원에서 진도 나갈 때 한 시간에 몇 개 정도 나가는지 이제 대충 2주 정도 학교를 다녔으니까 이제 감이 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보통 뭐 한 시간에 한 두 개 지문 또는 세 개 지문 많이 나가면 네 개 나가겠죠. 한 세 개 지문 나갑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예습할 내용이 뭐냐 이거 수능 때까지 하는 거 아닙니다. 6평 전까지만 하면 돼요. 수업 전에요. 해설지를 먼저 읽고 들어가세요. 이게 완전 달라요. 내가 대강에 그나마 스토리를 알고 있는 거와 나 영어 자체를 너무 못하는데 그냥 쌩으로 딱 재러갔을 때 집중력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매해 특히나 N수생들한테 이제 노베이스 학생들 5등급 6등급 학생들한테는 매해 시켰던 겁니다. 너 이거 수능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6평 전까지만 해라. 수업 전에 아직 지금 너무 기초가 약하니까 해설제 한 번만 읽고 와라. 수업 직전에 더하기. 자 이게 포인트에요. 어휘는 정리해서 가능하면 외워가지고 와라. 정 모르겠으면 어휘는 밑에 써갖고 와라. 이게 뭐가 다르냐면 나는 대강의 스토리는 알고요. 이제 어휘는 외우는 게 더 좋고요. 정 시간이 안되면 밑에 써갖고 오시라도 하세요. 그럼 이제 수업 시간에 뭐가 달라지자면 이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을 하시면 해석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뭐 끊어주고 묶어주고 후치수지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것이며 자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집중도가 완전 달라집니다. 더하기 수업 시간에 내가 이제 해석적인 방식을 익히고 있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해설제 한 번만 읽고 와라. 두 번째 꼭 단어는 가능하면 외워가지고 오고 정 안되면 단어를 써가지고 오기라도 해라. 그럼 수업 시간이 나는 해석 공부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꼭 복습을 하면 돼요. 그러면 수업이 일단 졸지는 않을 거예요. 확실히 졸지 않습니다. 대충 무슨 말인지도 알지만 어휘는 정리해갖고 갔으니까 그럼 수업 시간에 그 한 시간이 물론 학교 수업이면 50분이겠지만 내가 집중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복습할 때 해석 공부를 하는 거고요. 단 4, 5, 6등급 학생들은 꼭 학교 진도는 그렇게 따라가는 건 맞는데 문장 해석 공부는 꼭 따로 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수업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학원을 다니던 아니면 인터넷 강의 어떤 강좌를 듣던지 간에 문장 해석하는 방법은 정말 마지노선이 6평 전까지 1회독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내가 공부는 한다. 단지 학교 수업 들어갔을 때 내가 해설 전문을 읽어봤고 본다. 어휘는 정리했으니까 이제 난 해석 문장 구조를 보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두 달 정도 공부하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 내가 진짜 단어만 알면 이제 좀 해석이 되겠는데 반드시라는 느낌이 들어요. 수업 시간 내내 좋은 학생과 수업 시간을 어쨌든 활용한 학생이 잠을 줄이지 않아도요. 공부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거 6평까지만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수능 전까지 해설지 읽고 하는 공부하면 망합니다. 그럼 진짜 한 번 공부 더 해요. 6평 전까지는 아 내가 너무 어려우니 문장 해석 공부는 따로 하는 건 맞는데 학교 진도에 맞게 공부하는 방식에서 그 학교 진도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혹시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내신 버렸고요. 저 어차피 전 정시로 갈 거니까 그럼 학교 수업은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 오해죠. 어쨌든 내신이나 수능이나 문장 해석 공부는 매한가지인 건 맞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에 내가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내신을 버린 학생조차도 예습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해석력을 늘리는 공부를 6평 전까지는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요. 이제 6월에서 9월 사이에요. 6평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적인 2, 3등급 학생들과 거의 같은 정도의 공부가 가능해져요. 뭐가 가능하냐? 수업 전에 이제 예습을 하는데 예전처럼 해설지를 읽는 게 아니라 먼저 해석을 해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게 해석을 해봤다는 얘기가 내가 채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습할 때 단어는 몰랐다. 인정은 하지만 선생님이 해석하는 방식과 내가 비슷하구나. 나 지금 해석 잘하고 있어.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요. 또는 내가 예습할 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 어쨌든 설명해 주십니다. 그거 밑줄 쳐놓은 다음에 복습하고 주말에 복습하고 월말에 복습하면 문장 해석 능력이 늘어요. 그러면서 가능하면 이제부터는 길고 복잡한 문장 공부는 따로 하셔야 돼요. 문장 해석 공부를 마스터라는 얘기예요. 세 줄, 네 줄, 다 줄 되는 문장들만 좀 고난도의 문장을 해석하는 공부는 따로 하시되 학교 수업을 여전히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문제풀이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두 달만 해도 충분해요. 다시요. 내가 한 6개월 정도를 단어 충분히 외웠으며 학교 수업을 나는 버리지 않았다. 나는 어쨌든 예습, 물론 3, 4, 5월 달에는 내가 워낙 베이스가 약하니까 해설지를 받고 어휘를 미리 공부한 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묶어주고 끊어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구나. 나를 익혔지만 자, 그 다음 6, 7, 8 또 석 달 동안에는 나는 내가 공부한 걸 채워하는 예습을 해봤고 수업 시간에 피드백을 받았으며 난 고난도 문장을 해석해봤다. 이렇게 했으면요. 어휘와 해석 공부는 끝난 겁니다. 자, 영어는요. 어휘 되고 해석되면 90% 끝난 겁니다. 그러면 10월부터는 실전 문제 풀이를 하시면 돼요. 4, 5, 6등급 학생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매해 저랑 현장에서 공부한 학생들도요. 정말 매해 4에서 5등급였다가 일 나온 학생들이 절평이기 때문에 매해 나왔어요. 근데 궁금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선배들은 왜 1년 동안에 공부해서 정말 4에서 1도 나오는데 그럼 나는 왜 안 될까에 대해서 한 번만 고민해볼래요? 예습이에요.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고자 하려면 예습이 필요하다. 제가 딱 한 마디만 마무리 실게요. 여러분들 전국 수석한 학생들 있죠? 수능 만점자들 인터뷰하면 맨날 내용 똑같은 거 아세요? 첫 번째가 뭐죠? 학교 수업 충실히 했으며 팩트입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존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을 만약에 졸았으면요.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잠을 줄이진 않는 거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내 모든 영향을 동원해서 집중하는 건 맞습니다. 두 번째, 뭘 말하죠? 항상 수능 만점자들이 학교 수업 철저히 했으며 예습 복습 철저히 했으며 이 말 꼭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4, 5, 6등급이 이제 학생들 여태까지 예습하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뭐냐면 정말로 점수가 올라간 학생들의 모든 공통점은요. 학교 수업 충실히 했으며 더하기 예습 복습 철저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주 동안 학교를 다니고 나았으니까 이제 느낌 오실 거예요. 아, 어렵구나. 여전히 0은 어렵구나. 자, 4, 5, 6등급이면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예습하자. 자, 그 다음에 학습 시간. 잠을 줄이지 말고 무조건 나의 영향을 동원해서 집중하자. 그럼 반드시 제가 장담드립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아, 하나만 더. 어휘를 외웠다는 전제 하에. 자, 꼭 여러분들 8개월 후에 수능 보고 나서 정말 행복한 한 해, 승리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